이형 까마오! 이형 까마오! 이형 까마오! 하니! 하니! 미스스 끝까지! 하니! 이형 까마오! 이형 까마오! 이게 뭐 떨어지는 짓이야 이게? 알았어요! 에라이! 어이! 안 되고! 이봐! 똑바로 이마! 이형 까마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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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뛴다 돼지야! 잘 뛴다 엄마! 아까 마을 어르신 얘기도 들어봤지만 참.. 저거 한..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심각하지 생각보다 심각하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! 검찰공화국을 막아라! 무소부리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 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!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